나랑 러브합시다 러브 나랑하지 않겠소 러브 도전 그게 무슨 뜻이야 혹시 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번주 진짜 극한이다 경연이 이틀 전이네요 내일모레 경연인데 잘해야 되는데 살이 쏙 빠졌네 이렇게 아파 보여야 화면에 이쁘게 나온다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가 또 킹덤을 준비하면서 힘들어서도 빠지고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61kg까지 지금 뺐거든요, 사실 아마 경연날은 한 60kg 정도, 1kg 정도 더 빠지지 않을까 예쁘게 나오겠다고 지금 무대에 따라 않는 연이 그래 나도 그렇게 써봐라 Interim 모니터 할게요! 제꺼들 모니터! 그냥 라이브 해. 그냥 same live 해. 나는 MRI 안 들리는데요? 뭐지? 좋아 좋아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본 무대 날 이 정도만 해도 오늘은 이 정도면 뭐 지금 공연 전까지 밤새실 계획이라고 팀 다운 무대에 맨 여러분들이 위해서 제가 이 무대를 위해서 지금 48시간은 안 되나? 사흘 밤낮을 새고 있습니다 안 보고라 진짜 한 번만 안 보고 오케이 그렇게 참아 너를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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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 근데 좀 퍼져낸 난 여전히 거기 있나 봐 우리의 마음은 여전해 내 책임을 원해 원해 한 년이 진짜로 난 아무 널 그리워해 그리워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하다 하루가 다시 갔어 너를 그리워 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하다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너를 그리워 너를 εκ wondering 본 كل 라이프 너를 그리워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서 너를 그리워하다가 그려니까 버렸어 너를 그리워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고 너를 지우려 하다가 그려니까 버려도 너를 그리워하다가 그려니까 버려도 그리워하다가 그려니까 버려도 그려니까 버려도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연습 끝내고 퇴근합니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시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킹덤 1차 경연 촬영 전날이고요. 내일 경연 날인데 최후의 연습을 하러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내일부터 좋은 무대를 펼칠 수 있도록 킹덤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봐 무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무게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익숙해졌나? 처음에는 너무 무거웠는데 손에 담가게 의지해 눈을 감고 동시키진 무대를 아냐 사람이 있어도 고마워서 못 돌리겠어. 우리 손은 연결돼요. 이건... 팔 짧은 사람은 완전 불리하다. 그러니까 팔 짧은 사람은 완전 불리하잖아. 파고 들어야 되잖아. 파고 들어야 되잖아. 어떤 사과드라야 해? 요렇게. 튕기고... 멋있다. 수은아 캔디 요새겐. 예. 그리하라. 경의의 뜻대로 하라. 미스터 선샤인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종입니다. 경의의 뜻대로 하라. 원수로 하시오. 그쪽으로 마치고니까요. 사과 없는 한 대를 가려고 우린 서른 것 같으면 긴 것 같으니 방언서. 김희성이요. 잘 따라하는 것 같아. 구독말리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저쪽으로 해요. 저쪽으로. 반갑습니다, 나리. 제 손에 주고야 될 텐데 말입니다, 나리. 고급말리. 좋아, 라스트, 라스트 갑시다, 라스트! 경의 entonces 제대로 하라. 공연의 노래가 그렇게 사랑 너를 그리워다. 그리워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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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너무 졸리다 아 너무 졸리다 안녕 저희 이제 자라 가겠습니다 정의 뜻대로 하라 뭔지 몰라요 네 맘대로 하란 뜻이 안녕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킹덤 연습이 끝나서 결전의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곧 오늘이에요 무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푹 자고 일어납시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사곡이 무사히 멋진 무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제 쉬고 쉬게 해주는다 내 목 잘 자요 잘 자요 반갑소 김희성요 김희성요 수고했어 관계자 외출입 금지인데요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최고의 밀당냥 야 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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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챙겼다 땅 땅 아 진짜 미안해 탈탈아 잘 빠져 나아이 와 하하하하 아 아 러프 러프 다시 한 번 또 찢을게요. 안녕 빠이!